자 대한민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예비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2022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대한 해설강의를 마치고 바로 이제 총평과 대책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해설강의가 대단히 길었기 때문에 자 쓸데없는 잡설 이런거 없이 오로지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원리적 접근 문제결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수능의 본질에 대한 것을 원점에서부터 제조 모형하는 그러한 해설강의를 자세히 하느라 좀 길어졌었기 때문에 총평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는 상승됐다는거 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됐을텐데 1등급 비율로 보면 2021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2.7%가 나왔어요 정말 영어 문제를 보고 장난하냐 이런 식의 도발적인 표현이 튀어나왔었던 그러나 이제 자리를 잡아갔죠 EBS 간접연계 간접연계라는 얘기는 비연계나 다름없어요 지문을 똑같이 안낸다는 것이 표면에 되면서 6월 평가원 당장 5.5%로 그리고 9월은 좀 더 어려웠어요 4.9% 이랬다가 이제 금년 수능시험 같은 경우 6%에서 7% 정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적으로 보면 수능 영어의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적정 난도가 되지 않을까 적정 난도로 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유형 없었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문항별 배치도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능이 존속되는 날까지 이 패턴이 그대로 가져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난 건데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이렇게 현재 예비고1 고2 고3 되는 학생들 계속해서 지금의 이렇게 비연계로 출제된 수능 영어의 틀이 그대로 현재 예비고1 학생부터 고2 고3까지 다 이어져 간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2022학년도 금년 수능시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준거 기준이 되는 근거로 삼아서 영어 학습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자 일단 오답률로 보는 고난도 문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랭킹 10위까지를 보면 뭐 3일 사이 구간이 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통 3일 사이 구간이 가장 어려운데 여기서 보면 21번 함의추론이 3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배첨 3점이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제목 문제를 조금 더 이 선지에 있어서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정답률이 또 절반 정도로 확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문법 문제가 어법상 판단이 사실 절대평가 이후로 이제 비교적 난이도가 쉬워서 대개 60%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정답률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번에 좀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휘에 대한 거 어휘가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할 때 되겠지만 사실 어휘 문제에 대해서는 단어 어휘 문제를 틀렸으면 어휘리가 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해석 능력이 약한 거예요 어휘 문제의 밑줄로서 주어지는 어휘가 대단히 어려운 어휘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문맥에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그냥 밑줄만 보면 다 평이한 어휘들이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휘 문제 틀렸다고 난 어휘가 약해진다면 진짜 바보야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입학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빈칸추론 4개 중에 3개가 이렇게 또 등급을 가르는 유형으로 사용이 됐고 또 글의 순서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지만 문장 삽입이 이렇게 최고 5답 유형 4위 안에 두 개가 포함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시사하는 바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래 빈칸추론 3일 4일 구간 빈칸추론 또 이제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이 세 가지가 킬로 유형이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함의추론까지 서로 포함이 됐고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수험생들이 약하게 취약하게 이 약점을 드러내는 유형은 다 추론 유형이다 사실적 이해가 아니라 추론 유형이다 근데 이제 추론 문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조차 안 된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뭐 추론도 그냥 무조건 닥치고 해석하면 해결이 될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 틀리고 나면 아 내 역시 해석력이 떨어지나 봐 아니에요 진단이 잘못된 거야 맹장염 걸린 사람한테 위암 진단을 하면 되니 안 되니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추론 문제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다니까 그 놈의 EBS 직접 연계 출제를 하는 게 너무 긴 세월 동안 되다 보니까 수능의 내신화 그게 너무나 길게 이어지면서 완전히 영어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되찾아야 됩니다 이해 됐죠? 자 그러니까 수능 영어 학습에 패러다임 쉬프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야? 우리 이번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거명이 됐었는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주창해낸 개념입니다 원래 그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어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시대를 통괄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 행동방식 이런 것들을 통괄하는 말이 바로 패러다임이죠 그 패러다임이 이제 수능 영어 학습에 있어서 대전환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로 복귀된 거예요 원래로 알겠어요? 그래서 EBS 버리세요 이제 무의미합니다 난 EBS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EBS를 되게 좋아해요 난 EBS 많이 봐요 다큐멘터리 알겠죠? 근데 왜 EBS 영어를 똑같은 지문을 내신공마대 시험을 출제해서 아주 그동안 정말 미칠 뻔했어요 도대체 난 EBS 찍어주기 수업을 하는 게 10년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영어 선생이 뭐가 필요했어? 그랬었는데 이제 수능 영어의 본질적 개념과 문제 해결의 원리 중심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독해의 특히 본질적 개념, 문제 해결의 원리 지금 수학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도 개념과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로 본질적 영어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일단 간접 연계를 대비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EBS는 풀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똑같은 지문은 절대 안 나오죠 항상 EBS는 양질의 콘텐츠 만들어냅니다 내가 EBS를 까겠다는 게 아니에요 EBS에 또 지문을 그대로 퍼다가 문제를 출제한 이 평가원의 행태를 비판할 뿐이에요 EBS 교재 풀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더 풀어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철저히 검증된 걸 풀어봐야 되겠죠 자,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독창적 콘텐츠로서의 수능 독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의 이제 유일무이해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을 안 해요 그러나 굳건히 자, 이런 EBS 직접 연계 시대에 있어서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와 새 뒤는 독창적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었던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의 최우수 문항을 계속 선별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최우수 문항 400제 그리고 독해 모의고사 알겠죠 이거 뭐 금년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풀어 가면 됩니다 중복되는 질문 없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양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상적 개념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 금년 수능 시험을 봐서도 알잖아요 2024 구간에서도 함의 추론과 제목 이런 거 정답이 확확 떨어지잖아요 그쵸? 상위 10개 중에 랭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 구간만 집중대로 훈련하는 거 당연히 함의 추론 연습해야 되죠 함의 추론 문제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지문을 발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 낸 교재는 아마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하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3일 사이 구간에 대한 집중적 드릴을 하는 자, 이런 교재 만들어냈고 내가 이거 강의하지 않습니다 강의는 하지 않지만 원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해설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무슨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여러분들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준 것일 뿐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개정 작업에 어느 정도 착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오답 백서와 빈칸 백서에 금년 수능 시험에서 EBS 직접 연계가 안 됐을 때 나타난 수험생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모든 장치와 모든 또 해당되는 정도 난도의 문제는 충분히 기존의 오답 백서와 빈칸 백서를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책을 사서 반드시 나는 1등급을 쟁취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풀어보기 바라고 나중에 개정된 교재를 갖고 또 새롭게 공부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풀 전략에 있어서는 금년에 새로운 강의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수능 해설강의 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 난 20년 이상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안 되어 있다 왜? 원리니까 그래서 이미 만들어놓은 컷 브레이커 그대로 가져갑니다 거기에다가 금년 수능 해설강의 또 6월과 9월에 평가 모여 해설강의 그대로 얹어 가면 됩니다 이게 뭐 해마다 그런 거만 조금 조금씩 개정하면서 책 표지 가리 해갖고 비싼 돈 받고 팔고 강의 새롭게 또 만들고 이런 꼼수 하기 싫어요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완성도 100%를 만들어 놨으면 해설강의 성의껏 한 것을 통해서 어 끝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이거 이거 자 2022학년도에 EBS 연계 족수에서 탈출하고서 원래 수능의 본질적 개념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어력에 체계적인 영어 실력을 길러야 될 아주 역사적 사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쵸? 자 결국 일단 정교한 해석능에 뒷받침이 안되면 독해에 대한 개념 문제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원리적 해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겠죠 구문 독해라는 건 결국 해석을 똑바로 제대로 잘 해주기 위함입니다 뭐 어떤 특정한 독특한 문장을 가지고 무슨 해석의 꼼수 이런 거 갖고 현혹되지 말아요 어 그런 거 몇 개 그냥 귀 입 쫑긋 열리는 거 한다고 해서 해석이 잘 될 거 같아? 해 안 해봤어? 어? 뻥쟁이들 정말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난이도별로 체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발박하지 않고선 절대로 영어 해석력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년간에 기존에 나와 있었던 3차 개정 버전 3.0도 난 완성도 100%였다고 자부했지만 자 이렇게 결국은 EBS 연계 출제의 시대가 종말을 구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정도 동안 완전히 망가졌었던 영어력을 복귀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구문 해석 능력의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겠다 해서 천일만에 대한 개정 작업 수년 동안에 걸쳐서 했고 딱 금년 10월, 11월 이 시점에 나왔죠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제시하겠습니다 난 겨울방학에 새로운 강의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개의 영어를 펼쳐놓게 되면 여러 개를 다 들어야 되는 걸로 착각해서 아니야, 너는 이제 너의 영어 실력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구장창 내신 막기 급급한 영어하고 그리고 EBS 문제나 좀 양치기하고 영어에 도대체 체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천일만 하겠습니다 천일만 입문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천일만 입문 중등 과정에 있었던 걸 고등 과정으로 난이도 조정하면서 올렸어요 왜? 기초가 약하면 여기서부터 해리기 때문에 천일만 입문하고 입문하고 기본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탄탄이 된 다음에 핵심도 하고 완성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교재는 드릴을 할 수 있는 문제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강의할 필요는 없죠 내가 본 교재 강의를 하면 이 교재 별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왜냐면 뭐야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내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할 겸 그리고 영어력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부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이 강의, 그러니까 교재와 강의와 이 교재에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나가게 되면 시간 대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성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이런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과 대책에 대한 얘기 다 마무리 됐고요 그래서 부디 2023학년도의 이후를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세듀, 그리고 김기훈, 그리고 메가스터디라는 플랫폼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한 멋진 해피엔딩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자, 2022학년도 해설강의, 그리고 총평과 향후 대책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